요즘 오름을 찾는 탐방객들은 등산로에서 야자매트를 쉽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걷기도 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라 대부분의 오름에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름에는 합성 섬유를 섞은 저품질의 야자매트가 깔려서 썩지 않고 흉물이 되거나 자연식생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제오름이라고도 불리는 제주 서쪽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조군노꼼의 오름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계절별로 억새나 조리떼로 뒤덮인 한라산 북동쪽 사면을 볼 수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작다라는 의미의 이름과 달리 해발 774m로 도내 360여개 오름 가운데 오백나안이나 삼방산, 군산 등 다음으로 높은 오름입니다. 다행히 등반로가 잘 정비돼 탐방객들의 산행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반로 정비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야자매트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매트라고 불리는 야자매트는 대부분 코코넛 껍질을 재료로 밧줄처럼 꼬아서 만들어집니다. 수년 동안 밟히면서 집안을 단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10여 년이 지나면 생분해돼 친환경으로 대부분의 오름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반로에는 합성 섬유를 섞은 이른바 저품질의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반로 곳곳에선 이처럼 썩지 않고 뿌리를 휘감아 나무에 생장을 방해하는 매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합성 섬유를 섞다 보니 밧줄 구조가 단단하지 않아 1, 2년만 지나도 쉽게 부서지고 잘 썩지도 않아 흉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오르면 올라오는데 썩지 않은 매트들이 색깔도 튀니까 보기에도 불편하고 나무 성장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합성 섬유를 쓴 저가의 야자매트는 조금만 지나면 훼손돼 탐방객들의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마다 입찰 과정에 합성 섬유 재질이 포함된 야자매트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 야자가 되는 게 맞는데요. 국내산으로 해서 입찰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입사한 물건이 싸니까 그걸로 납품을 해버리고. 탐방객들의 안정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탐방로가 일부 불량 야자매투로 오히려 실험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